안녕, 여러분! 오늘은 조금 다른 모험이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아주 커다란 파티를 열 거거든요! 이번 주는 동물 주간이에요. 그래서 동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답니다.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벌써 너무너무 신나는 거 있죠? 그럼, 폴리의 작은 동물 모험 시작! 얏! 야호! 안녕, 피치! 동물 주간 축하해! 근데 샨이랑 라일라는 어디 있지? 벌써 와 있는 줄 알았는데? 얏! 파티는 우리끼리 시작해야겠다! 놀랐지! 아이고, 미안해, 폴리! 나도 미안. 그렇게 놀랄 줄 몰랐어. 아냐, 괜찮아.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! 동물 친구들 파티 말이야! 깜짝 파티를 준비해서 모두 놀라게 해주는 건 어떨까? 좋은 생각이야! 어, 풍선도 장식하자! 과자랑 사탕도 준비하고, 그리고 케이크도! 엄청 많이 필요할걸? 그럼 각자 준비해서 파인애플 클럽 하우스에서 만나는 거다. 어때? 그래, 좋아! 우후! 예! 하하하! 우후! 어때, 얘들아? 이 정도면 준비는 완벽하지? 케이크도 너무너무 예뻐! 하하하! 이건 기린용이야! 목이 길잖아! 하하하! 뭐야, 한입이면 끝나는 거 아냐? 하하하! 준비는 됐고, 이제 숨자! 하하하! 유후! 동물 친구들아! 춘파해!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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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이야! 와! 예! 깜짝 파티 대성공이야! 기린 친구 진아도 파티가 즐거운가 봐. 케이크 걱정 마! 아까 말했지? 케이크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! 실컷 먹어! 야호! 예! 자! 야호! 이 정도면 깜짝 파티 대성공이죠? 폴리 채널에 더 신나는 모험 이야기가 많아요. 여러분, 동물 친구에게도 선물을 하는 건 어떨까요? 작아도 괜찮아요. 작아도 강한 힘이 있거든요. 안녕!